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타영 여름입니다 여기는 루다 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대기실에 와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대기시간에 와플을 먹습니다 저는 애플시나몬 와플을 선택했어요 너무 맛있다 저는 스노우 요거트 와플입니다 요거트 맞나? 크림맛이 더 많아요 유다언니 했냐? 저는 초코크림매를 먹었어요 맛있어요? 네 언니는요? 네 맛있어요 무슨 맛 먹었어요? 저는 애플시나몬이요 저도 애플시나몬 좋아해요 그래서 애플시나몬을 그렸습니다 애플잼에 피나몬 시럽인가? 맞아맞아 그래서 나도래서 이렇게 토스트도 준비해주신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와플을 먹고 뜨거울 것 같아요 우승울다에 커피 마시는거 오늘 마시고 싶은데 뜨거울거 무서워서 못먹겠어요 뜨거울 것 같은데? 아 무서워 마셔보세요 과연 뜨거울까요?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먹어봐요 아 진짜 뜨거울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제가 한번 밀크카라멜을 먹어볼게요 제가 아 물 뜯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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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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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내 사랑은 앞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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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